아직도 모르겠어. 박원종, 차민호. 그다음 바로 너야. 도연걸. 여보의 그날! 이런 미친 새끼가! 야, 이 미친 새끼가! 가만히 있어! 나도 죽어봤다면 그런 하찮은 쥐새끼였습니까? 야, 미친 새끼야! 지금 그런 얘기할 때... 그까진 정신 지금이나... 아니, 아니, 미친 새끼, 정말. 야, 빨리 안 뻗어! 야! 도연걸! 야, 이 새끼야! 이리 와라! 도연걸! 도연걸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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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outreach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